승구야. 승구야, 괜찮아? 저기, 어떻게 오셨죠? 예, 제가 예, 아빠입니다. 아, 예. 자동차 전용도로 한복판에 서서 교통을 방해한 걸로 지구대에 왔는데 통 말이 안 통해서요. 네. 잠시만요. 아, 예. 한승구, 아빠 좀 봐. 한승구 왜 그랬어? 자전거는 자전거길로. 은혜 철물로 회전. 은혜 철물로 회전. 아빠는 은혜 철물 가는 데 좌회전했어. 승구야. 한승구, 아빠 이름 한정현. 전화번호 010-0463-8151. 한정현, 아빠는 승구 없이는 못 살아. 맞아, 승구야. 아빠 승구 없이 못 살아. 이따 모바게 일어. 빨리 가. 빨리 가. 얇이 곧 săезжか 나 볼 수 있어요. 아니 육ęp...